우리 어디 보고야? 그냥 가운데 보고 나와 나긴 아깝고 남주긴 더 아까운 세상의 모든 신상을 탈탈 털어보는 신상 터는 녀석들 아니 보통 신상 터는 녀석들 외박지가 너무 다운돼 나는 만사지 그 차가 있어 그거를 내가 결정하는 게 많이 돼요 차 한 번 타자 매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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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개인적으로 이런 거 싫어해가지고 커피를 안 먹어서 제가 장비도 안 좋아하고 밖에 나가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아 공주? 신상 자 해야지 있나요? 챙겨주고 싶어 잘 나오는데요? 정리해 들어 아니 이거 원래 12회인데 너무 좋은데? 이제 좀 더 가야지 또 어제 봤거든요 재밌 들어봐요 그럼 가자 잠깐 12회 이상으로 좀 가봐야지 알죠 근육이 더 좋은데 아까 한강 오는데 다른 농사에 비해서 훨씬 좋아요 나 시청률이 좋아요 난 너무 피곤한 것만 많이 해가지고 밖에서나 어제도 죽을 뻔했어 정말 열심히 해봐야지 아니 근데 야외 나오니까 좋은데요 갈게요 알itary 여보 재생활 stabilization 해결